여기는 안방이구요 여기는 안방 화장실 그리고 거실의 화장실이요 그리고 여기는 거실입니다 주방 창도 크고 넓고 요거는 제가 손수 만든 화목난로 입니다 난방까지 되죠 전망은 참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방 그리고 여기 이제 2층 올라가는 건 계단입니다 2층 올라와서 저쪽으로 이제 보이는 데가 좀 희미하게 보이지만 명산 쪽입니다 저게 그리고 요쪽에서 거실 창 쪽으로 해갖고서 저 멀리 보이는 데가 연인산이구요 저희 집 요 난초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데가 운학산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